포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68회 정기총회를 포항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왕수일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정직이 중요하다며, 모든 일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회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보고 등 회무 처리가 진행됐고, 임원 개선을 통해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손병렬 목사는 포항시의 부흥과 교단 간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